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큐베이스의 여러가지 팁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 시간까지 이펙트들, DSP 이펙트들 대략 자주 쓰는 거 몇 가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쓰는지 지난주에 또 살펴봤고요. 오토메이션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믹서 창을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큐베이스의 이제 궁극적인 궁극기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믹서 창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가지 작업에서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작업들을 원활하게 또 수행하기가 좋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큐베이스든 영상편집을 하시는 분이건 음악 작업이나 이런 쪽에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를 두 개를 놓고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가 창을 분할해서 작업 창 하나랑 또 이펙트가 들어가는 창 이렇게 분할해서 쓰기도 하고 창이 두 개가 있으면은 모니터가 두 개가 있으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큐베이스의 믹서 창도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쪽은 타임라인을 트랙 뷰를 틀어놓고 한쪽은 믹서만 이렇게 띄워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모니터에서 이런 믹서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아니에요. 권하는 건 아닌데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모니터를 하나 정도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모니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믹서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녹음본은 이렇게 반주 음원에 피아노로 된 간단한 음원인데 거기에 대금이 녹음되어 있는 그런 음원이에요. 이 작품은 저희 스튜디오에 같이 있는 우리 지금 피아노 커버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계속 작업을 해주고 있는 김나영 작곡가의 작품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명상곡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한 음악입니다. 이게 이제 대금이 실제 대금으로 이렇게 녹음을 한 원본 소스죠. 아무 이펙트가 거쳐지지 않은 그런 소스고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대로라면은 이 대금 오디오 트랙에서 이제 여기에 뭐 인서트나 아니면은 페이더, 이퀄라이저 등등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제 트랙에 관련된 그런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 채널 세팅 에디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나오는 이런 이퀄라이저 그리고 채널 스트립까지 알아봤죠. 그런데 이 모든 작업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작업들은 믹서 창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트랙별로 구분되어 있는 작업들을 한창에 몰아놓고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오디오 트랙이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볼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디오 트랙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뭐 그닥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트랙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믹서 창에서 전체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자 한번 일단 이 트랙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스튜디오에 가서 메뉴 스튜디오 메뉴에서 믹스 콘솔 이라는 걸 열어봅니다. 단축키로는 F3이라고 되어 있죠. F3 키를 단축키로 열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모니터가 두 개면은 이 창이 다른 창 쪽에다가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해놓고 항상 그렇게 뜨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노브 노브가 이렇게 보이죠. 페이더 그리고 하얗게 돼 있는 페이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는 페이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는 약간 녹색으로 돼 있는 페이더도 보이고 여기 맨 오른쪽에는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최종 아웃 되는 채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런 색깔들도 뭐 다 지정은 할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죠. 에디트 메뉴에 가서 프레퍼런스에 가면 믹서 창에 있는 노브들 색깔까지도 전부 다 다 정해줄 수 있긴 합니다. 각 채널별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채널들은 인풋 채널들이에요. 오디오 채널이 인풋을 몇 개를 개설해 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정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8개가 지금 인풋이 들어오고 있죠. 요거는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스튜디오에 가면 오디오 커넥션이라는 게 있죠. F4 여기 자주 쓰기 때문에 단축키들이 다 지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 커넥션에 가서 인풋 채널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미 오디오 디바이스가 8채널 물론 이 오디오 디바이스는 아날로그만 8채널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많이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널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날로그 8채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각각 이름을 지정을 해서 모노인, 모노2, 3, 4, 5, 6 해서 모노트랙, 각각의 모노트랙으로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둔 상태예요. 요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렇게 8개의 출력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아, 입력이. 여기 보면 각각 모노인, 모노2, 3, 4, 5 해서 8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요렇게 8개의 채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보이고 있는 게 제가 만들어둔 오디오 트랙들입니다. 스테레오 트랙으로 여기 보면은 스테레오 트랙으로 MR이라는 트랙 보이고 있고요. MR2, 그 다음에 대금 그리고 여분으로 더 만들어둔 오디오 트랙들이 이렇게 뒤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걸 켜지 않더라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죠? MR1, MR2, 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까지 오디오 트랙들이 자, 여기에서도 각각 트랙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인스펙터 메뉴가 나오는 왼쪽에 있는 인스펙터 메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믹서 창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신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보면은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 트랙이 어디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 라우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채널의 속성이 전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스테레오냐 모노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스테레오 트랙을 만들어 둔 다음에 이걸 모노 트랙으로 바꿀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는 늘 이제 살펴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MR 트랙, 오디오 트랙은 모노 인으로 들어와서 스테레오 아웃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종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웃풋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디오 커넥션에 가서 아웃풋을 어떻게 설정해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신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아웃풋을 왜 오디오 디바이스를 설정을 안 해놨을까? 저는 컨트롤룸으로 이거를 아웃풋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모니터로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컨트롤룸은 아웃풋 나가고 있는 이 디바이스가 설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아웃풋을 스테레오 아웃으로 해두면 이 모든 소리들이 전부 다 다 모니터로 출력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리기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이 전부 다 다 스테레오 아웃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믹싱이 돼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고 있죠. 이 루팅, 라우팅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이는 게 인서트죠. 인서트 이게 인서트 DSP 플러그인들 이 채널에다가 뭘 인서트로 걸 건지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제가 뭐 하나 걸어놨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일단 삭제를 할게요. 노 이펙트 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노 이펙트 하겠습니다. 노 이펙트 지금 아무것도 이펙트가 걸려있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트랙에 오디오 트랙에 이펙트를 걸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추가를 하면 밑에 하나씩 더 생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이펙트를 뭐 한번 걸어볼게요. EQ를 하나 걸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도 또 다른 어떤 필터를 또 이렇게 걸었다. 그러면 하나씩 늘어나죠. 칸이 그래서 계속 플러그인들 더 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MR이잖아요. 그렇죠? MR의 어떤 소리가 좀 더 원활하게 더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펙트들을 걸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실용적으로 실제로 어떤 이펙트를 써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EQ가 있습니다. EQ 어? 자주 보던 거죠. 여기 인스펙터 메뉴에 있던 왼쪽에 보이던 그 EQ랑 같은 거고요. 여기서 변화를 시키면 변경점을 주면 왼쪽에 있는 여기서도 똑같이 변경점이 생깁니다. 보실래요? 자, MR이라고 돼 있는 이 트랙을 하이를 한 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하이를 이렇게 한 3.3dB 정도 이렇게 올려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불이 켜졌죠? 어? EQ가 작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MR의 인스펙터 메뉴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3.3dB 올라간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Q를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필요한 사운드를 조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고 할게요.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수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증가하고 줄어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움직이는 단위가 조금 묘해요. 0.3 뭐 이렇게 해서 0.5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0.1씩 움직이게 하려면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0.1씩 이렇게 증가하고 0.1씩 감소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hift 키를 항상 손에 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작업할 때 마우스 스크롤 버튼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수치를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1이다. 이런 식으로 엔터. 해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여기 수치들을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도 나오고 그 다음에 Q 팩터 나오죠. Q 팩터가 뭐라고 했죠? 범위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 Q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믹스 콘솔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이 Q를 이 Q 값을 그냥 바로 다른 채널로 복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옮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 Q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기면 복사 버튼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Q 값들을 바로 오른쪽 채널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수치값들이 지워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채널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동을 하면 뭐다? 복사고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이동을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필요한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똑같은 값으로 이퀄라이저 값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퀄라이저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믹서 창에 있는 모든 값들은 마우스 드래그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인서트에 어떤 플러그인을 걸었다. 이런 플러그인을 걸었어요. 그럼 채널이 굉장히 많을 때 이 플러그인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매번 같은 플러그인인데 집어넣기가 되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인서트를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어요. Alt키를 누르면 이번에는 복사가 되고 그냥 옮기면 이동이 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이 위에서는 어땠어요? 그냥 옮기면 복사고 Alt키를 누르면 이동 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개별적인 수치값들을 옮길 때는 그냥 옮기면 이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EQ값도 마찬가지입니다. EQ값도 EQ값 이 전체 밴드 1, 2, 3, 4 이 세팅값 전체를 옮길 때는 이렇게 EQ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옮길 수 있죠. Alt키를 누르면 이동이고 이런 식으로 이동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수치값만 옮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4번 밴드 3번 밴드 이렇게 특정 밴드만 수치값을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그냥 옮기면 이동입니다. 복사입니다. 알트키를 누르면 이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알트키를 누르는 것과 안 누르는 것 이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EQ 전체를 옮길 수도 있고 여기 개별 값들을 옮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스트립 채널 스트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채널에 게이트 그 다음에 컴프 EQ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를 쓰거나 컴프를 쓰거나 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채널 스트립 에서 채널 스트립 상태에서 바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채널에 채널 에디팅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E 버튼 에디트 채널 세팅 채널 세팅 거기 가면 채널 스트립 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채널에 해당되는 좀 전에 봤던 그런 인서트 그 다음에 채널 스트립 이퀄라이저 등등 이런 것들이 한 채널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보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샌드라고 되어 있죠. 샌드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이펙트 채널 하나를 추가를 시켜놨죠. FX 채널 스테레오로 만들어놨고요. 리버런스라는 플러그인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소리를 보내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소리 지금 이 트랙에 들어오는 소리를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를 정해줄 수 있어요. 소리를 좀 더 어디 쪽으로 보낼 건지 자 맨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FX1 채널 리버런스니까 리버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전원을 켠 다음에 이렇게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을 겁니다. FX 채널의 샌드는 기본이 0dB 이고요. 0dB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감소시켜서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기 대금 소리 지금 녹음되어 있는 채널 이렇게 들어오죠. 이거를 이펙트를 걸어서 이펙트를 걸어서 이렇게 켜고 이렇게 리벌브가 걸리도록 지금 양을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채널이 여러 개일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여러 채널이 한꺼번에 여기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으로 더 밑으로 이제 내려오시면 소리의 왼쪽 오른쪽을 정해 줄 수 있는 펜 펜 포지션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양만큼씩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크롤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 버튼 있죠? 그 다음에 뮤트 버튼 있고요. 아까 봤던 에디트 채널 버튼도 있습니다. L버튼은 뭐냐면 이펙트랑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상태로 센트 소리로 들어보는 거예요. L 리슨 리슨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펜이 있습니다. 페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페이더가 있고요.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지금 채널이 세팅된 볼륨 제로 데시벨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리거나 수치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미터 가 있습니다. 여기 레벨이 제로 데시벨을 중심으로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났는지 피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무한대로 바뀌어지고요. 지금까지 나온 볼륨 중에서 가장 컸던 볼륨을 여기 이렇게 수치로 보여줍니다. 지금 마이너스 19.2 데시벨까지 소리가 올라왔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R버튼과 W버튼 딱 보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토메이션을 여기서 바로 실행할 건지 말 건지 이 채널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스위치가 이 한 메뉴 안에 다 모여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R, W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볼륨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네. 이렇게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기록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음번에 리드가 눌려져 있는 한은 재생할 때마다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레코딩 암이고요. 이 채널을 녹음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두는 겁니다. 일단 레코딩을 먼저 누르면 자동으로 모니터 버튼이 이렇게 켜지게 되고 입력되고 있는 소리들 입력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기 라우팅에 정해져 있죠? 모노인 이라는 채널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이 들어오고 있는 신호를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내주는 그걸 모니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샌드가 돼 있으면 이펙트도 걸려서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DSP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들은 밑에 이렇게 통계로 보여줍니다. 이 채널의 레이턴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펙트 같은 경우에 21ms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옵션들이 어떤 사람은 저는 왜 그게 메뉴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큐베이스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큐베이스 버전들은 모든 옵션들을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 메뉴들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메뉴에서 선택을 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쇼 하이드 레프트 존 라이트 존 이렇게 있죠? 레프트 존과 라이트 존이 있는데요. 라이트 존은 지금 이 두 가지 미터 이렇게 보여주는 것 최종 아웃풋의 미터 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컨트롤룸 탭입니다. 이게 컨트롤룸으로 나가는 볼륨을 실제 믹서 채널의 볼륨 하고 상관없이 들려지는 볼륨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미터를 이렇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라우티니스 미터를 확인을 하거나 할 수 있고요. 화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채널을 여기 보이는 이걸 끄면 돼요. 그리고 레프트 채널 레프트 존입니다. 왼쪽 존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트랙에 어떤 트랙을 내가 보여줄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비주얼리티 해서 비주얼리티 해서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빼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다 보이고 있죠? 녹음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녹음되어 들어오는 채널들의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녹음이 이미 다 끝났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가 돼있는 채널들만 보여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내가 작업했던 이 믹서 창에서 뭔가를 작업했던 히스토리가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액션들이 채널 세팅을 복사를 했다. 볼륨을 어떻게 이동을 했다. 이 히스토리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수치를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날 때 여기 히스토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 기능이 있어서 스냅샷을 내가 작업했던 어떤 전체 믹서 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촬영하듯이 그 순간에 있는 데이터 값을 한꺼번에 저장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전체 윈도우의 레이아웃을 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라이트 존 레프트 존 이런 것도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지만 채널 오버뷰 이거는 채널 위에 이렇게 오버뷰 라고 해서 전체를 전체 채널들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화면으로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미터브릿지 우리가 믹서 아날로그 믹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믹서에도 미터브릿지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델들이 또 있긴 하죠. 각 채널별로 볼륨을 이렇게 다시 또 보여줍니다. 수치로 이런 옵션이 필요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커브 각 채널별로 이렇게 이퀄라이저 커브를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채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림 하나로 그냥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채널들을 파악을 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그림을 띄워둘 수가 있어요. 이중에서 하나 악기 중에 하나라면 악기 중에 하나의 그림을 선택해두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큰 북소리야 이건 세트 드럼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가 좋겠죠. 여기 여기 있는 그림 뿐만 아니라 유저라고 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사진이나 BMP 파일로 돼 있는 그림 파일을 가지고 와서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채널 선택할 때 이거 드럼 채널이 하고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선택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픽처 입니다. 그 다음에 노트패드라는 게 있는데 노트패드는 말 그대로 그냥 메모 입력해 놓는 거예요. 이 채널이 어떤 건지 굉장히 많은 채널들 작업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메모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해놓는 거죠. 이 트랙은 보조 트랙이니까 나중에 믹싱할 때 참고를 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채널 렉이라는 그 하나는 선택이 돼 있어야 대부분의 정보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페이더만 이렇게 딱 나오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선택 페이더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 외에 오른쪽에 보면 툴바를 또 선택할 수도 있죠. 셋업을 할 수도 있죠. 툴바라는 거는 위에 있는 이걸 얘기를 해요. 여기 툴바들을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믹서 창을 이용을 하면서 로케이터가 또 필요하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오른쪽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놔둘 경우에는 사실 그걸 볼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별로 볼 필요가 없어서 웬만한 옵션들은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트랜스포트 버튼 플레이 버튼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디자인을 어쨌든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믹서를 여러 트랙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뮤지컬 녹음 했던 파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옛날에 제가 기초과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폴더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오디오 파일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AddTrack에서 폴더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폴더.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폴더를 열면 오디오 트랙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코러스라는 폴더고요. 여자 백포컬 여자 백포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잠깐 들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트랙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보컬 한 개를 녹음하는 거랑 이렇게 코러스랑 이렇게 합창을 녹음하게 되는 경우랑은 굉장히 작업이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믹스 콘솔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밑에 전부 다 한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다 나옵니다. 일단 이펙트 한번 줘볼까요? 여기서 리버런스로 해서 이펙트 양을 이렇게 조절해줍니다. 솔로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정도 이펙트를 넣겠다. 그러면 이것도 채널별로 전부 다 이렇게 샌드를 하고 있으려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를 해서 붙이겠습니다. 수식간에 수식간에 그냥 10개 정도 되는 트랙을 다 복사를 했어요. 싹싹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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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 쓸어버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시간관계상 이걸 전부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되긴 하지만 이퀄라이저 작업 한 채널 한 다음에 거의 비슷한 특성이면 다 복사를 하거나 그래도 되겠죠.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창을 녹음할 때는 합창만 싹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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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디오 서브아웃을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룹 트랙 애드 그룹 채널 투 셀렉티드 채널 요렇게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선택된 요 채널들을 묶어서 오디오 아웃을 새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름을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제 얼굴에 지금 가려서 안 나올 텐데요. 제 얼굴을 지우고 요 밑에 남자 코러스라는 트랙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선택한 요 채널들은 남자 코러스로 전부 다 아웃풋이 되도록 스테레오 아웃이 아니라 그룹 아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남자 코러스로 다 가도록 그리고 남자 코러스라는 트랙은 다 최종적으로 다 모은 다음에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남자 코러스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어쨌든 솔로로 이렇게 들어보면 싹싹 다 쓸어버려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여섯 개의 소리를 동시에 묶어서 이펙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묶어서 이퀄라이저 처리를 하거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큐가 있죠. 그죠? 전체에 해당하는 싹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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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정이 되죠. 싹싹싹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체에 해당하는 전체에 대해서 컴프레서를 걸거나 아니면 리미터를 걸거나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소리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믹서는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하기가 되게 용이하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45분이나 지금 넘었는데 이게 한두 시간 만에 안 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따로 차트를 만들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믹서에 대한 것만 다음 시간에 예제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워터페이드랑 또 믹서에 관련된 걸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래요. 마칠게요. Però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